안녕하세요. 펠레옹 모범전의 판매원TV의 박탐규 변호사입니다. 2024년 2월 1일자 펠레옹과 민사 일제 강제징용과 창구권 협정사건입니다. 성공은 2023년 12월 21일이고요. 사건 번호는 2018-303653 판결입니다. 이 사건은 손해배상사건이고요. 원고는 강제징용 피해자 및 유족들이고 피고는 일본 기업인 미쓰비시 중공업입니다. 상고했지만 상고 계약됐습니다. 내용을 보시죠. 원고는 강제징용 피해자 또는 그 유족들인데 원고는 2014년 2월 27일 날 이 사건 속으로 제기했었습니다. 대법원은 2012년 5월 24일 날 2009-68620 판결에서 강제 동원된 피해자들이 일본 기업에 대한 불법 행위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청구권을 인용한 판결을 하게 됩니다. 이 판결을 내린 이후에 국내에서 엄청난 논란이 있었고 대한민국 정부도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고 있었어요. 그 당시 박근혜 정부였는데 그래서 2018년 10월 30일 날 제상고심이 다시 열렸고 그때 전원합의체에서 반인도적인 불법 행위를 전제로 하는 강제 동원 피해자의 일본 기업에 대한 유자로 청구권은 청구권 협정의 적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을 재차 다시 확인합니다. 2018년 10월에 다시 한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다시 내려진 거죠. 문제는 이렇게 청구 협정에 포함이 되냐 안되냐가 쟁점이었고 그게 포함이 안된다고 보면 그 다음에 남는 문제는 소멸시효 항변입니다. 소멸시효 항변이 시인 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내면 금지에 제한될 수 있는가 이게 하나의 문제고 두 번째는 권리에서의 장애 사유가 해소된 시점이 언제냐는 겁니다. 소멸시효 항변이 제한될 수는 있지만 어쨌든 그것이 제한이 무한정으로 제한되는 건 아니고 어느 시점에 행사 진행이 되는데 그때 그 진행되는 장애 사유의 해소가 언제 되느냐 이게 문제 되는 거죠. 대부분은 뭐랬냐면 소멸시효 항변이 시인 성실의 원칙이나 권리내면의 금지 원칙에 제한될 수 있다. 그리고 채권자에게 권리 행사를 기대할 수 없는 객관적인 사실상의 장애 사유가 있었던 경우에도 대법원이 채권자의 권리 행사가 가능하다는 법률적 판단을 내렸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점 이후에는 그런 장애 사유가 해소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인 성실의 원칙, 권리내면의 금지 원칙에서 제한될 수도 있고 그런 장애 사유가 있었다면 그로 인해서 소멸시효는 진행이 안 되는데 그 장애가 없어졌다면 그때부터는 소멸시효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법원은 뭐랬냐면 2012년 판결 이후에도 대법원 판결이 있었지만 그때도 논란이 있었고 그 사건의 재산고심이 2018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확정되었기 때문에 2018년 선거로서 사법적 구제 가능성이 확실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면 2018년 그때부터는 다시 소멸시효가 장애 사유가 소멸했다고 보고 그때도는 진행할 수 있다고 보는 거죠. 이 사건은 한일 청구권 협정이 있는데 그 협정에 여러 가지 문구의 해석에 관련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 쪽은 그 문구에 일본 기업의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도 부터 포함돼서 끝났다라는 게 일본 쪽의 일장이고요. 우리 쪽 입장은 대법원의 입장은 그 문구는 반인도적 행위에 관한 청구권이기 때문에 그 제안은 명확하게 그 대상과 범위가 나타나야 되고 또 국가가 개인의 권위를 함부로 처분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모호하게 나타났기 때문에 그거는 대상과 범위가 명확하게 나타날 수 없다. 그래서 명확하게 대상과 범위가 나타나지 않는 반인도적 행위에 관한 청구권 제안은 할 수 없다라는 게 우리 대법원의 입장인 거죠. 즉 청구권 협정에는 명확한 문구가 없고 해석에 대한 논란만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개인의 권리 처분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개인의 권리 처분은 불가능하다는 것은 익히 알 수 있는데 일본 측은 뭐라고 하냐면 개인의 권리는 행사할 수 있지만 일본 측에게 사법 절차를 행사할 수 없다라는 그런 합의를 국가가 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국가에 관한 사법 절차는 구할 수 없다라는 게 일본 측의 주장인 거죠.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어쨌든 이 사건은 대법원 전화합의에서 확정이 됐고 우리 대법원에서는 청구협정에 포함되지 않는다라는 게 확정한 입장이고 그때부터는 조금도 소멸시헌이 진행한다는 겁니다. 2018년부터 이 사건의 청구협정에 관한 강제진용 손해배상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헌이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